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어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성이 좀 신나게 올라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좀 짜증이 나죠? 자꾸 이렇게 사람들 액 한 장 태우면서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오늘때는 좀 신나게 올라왔으면 좋은데 오를 때 또 떨어지고 떨어질 때 오르고 도저히 예측하기 힘들다. 힘들어요. 상당히. 오를 때 제가 했지만 팔으라고 도망갈 사람들 빨리 빨리 팔고 탈출하십시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답답한데 붙들어 잡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할 짓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갈 분들은 과감하게 도망가시고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뭐 가지고 가는 분들은 그냥 꿋꿋하게 가시면 되겠죠. 꿋꿋하게 가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는 거예요. 너무 좀 힘든가요? 그래서 제가 주시투자 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2차전지 섹터가 영 재미없어요. 요즘 코스닥 대장주들의 코스피 이전 상장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포스코, DX, LNF 코스피 이전을 마쳤는데 HLB, 에코 프로비엠도 이사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전 상장 직후 단기간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밝힌 후에 이전 상장 전까지는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정작 이전 상장을 마친 후에 차익 매물 속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금토학기 따르니까 HLB하고 에코 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HLB는 지난해 12월 임치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전 상장 안건을 승인했는데 에코 프로비엠은 지난 2월에 이사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결의했죠. HLB하고 에코 프로비엠이 코스피를 옮기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기대할 수 있어요. 코스피 신규 상장 종목 중 15 영업일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상위 50위인 대형주는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HLB하고 에코 프로비엠은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조건 충족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현재 보니까 HLB하고 에코 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각각 14조 한 27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50위인 대한원공을 크게 압습니다. 대한원공이 8조 원밖에 안되는데 하여튼 코스피 200 편입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인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형 펀드하고 기관 투자자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앞에서 코스피 시장에 진입한 포스코 DX하고 LNF도 이전 상장을 공개한 후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은 패시브 수급 측면에서 호재로 인식하고 있죠. 그만큼 이전 상장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주가는 반등과 되돌림을 거듭하면서 초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DX는 상장 심사 승인 후에 상장일 직전까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고 LNF도 상장 심사 승인 시점까지 주가가 우상향을 했어요. 다만 이전 상장한 직후에는 대체로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죠. 2018년 이후로 코스피 이전 상장 후 12개 종목 중 상장 후에 일주일간 시장 수익률을 넘어선 종목은 셀트리온, 포스코 뷰체인, PI 첨단 소재, LX 세미콘 등 4종목에 불과하네요. 특히 시장의 성과에 못 미치는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 이전한 포스코 DX하고 LNF 보니까 상장 일주일 동안 시장 수익률의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 각각 9.2, 8.1% 낮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런 또 현상이 있다는 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 속이다. 지금 위아라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340원을 터치했는데 달러가 반등한 가운데 장중에 위아라가 급격히 약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그 원화도 동조하면서 환율이 가파르게 급등을 한 거예요. 서울 외국환중개에 따라니까 환율이 오늘 12시 반 기준 보니까 전 거래일 종가보다도 16.6원이나 올라서 1339원에 거래 중입니다. 환율은 여기에 환율을 반영해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6원 정도 올라서 1333원에 개장을 했어요. 이후에 133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는 환율이 오전 10시 이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10시 55분에 1340.3원을 터치했고 전율 종가 대비 약 18원 정도 가량 오른 것이죠. 이후 환율은 소폭 내려서 1340원 턱 밑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 간밤에 미국의 제조업가, 경기선행지수, 주택판매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다 보니 달러와는 강세로 전환했고 여기에 또 스위스 중앙은행이 주요국 은행 중에 첫 금리 인연을 시작하다 보니 스위스 프랑아가 약세를 나타냈어요. 달러 강세는 더욱 지지됐고 이 프랑아는 달러인덱스의 6개의 구성 통화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러인덱스는 21일 저녁 11시 28분 기준 104.19를 기록했고요. 전날 장 마감 기준 103 초반대에서 큰 폭으로 상상한 거죠. 장중에 위안화 약세는 심화됐는데 달러 위안 환율은 장 초반에 7.21 위안이었는데 오전에 7.25 위안으로 급등을 해요. 이날 중국인민은행은 달러에 대한 위안화 기준치를 1달러는 7.1004 위안으로 3거래에만의 절화 곳이 됐네요. 환율이 장중에 1340을 터치한 건 달러 위안의 움직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간에 중국은 국영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방어했는데 7.20 위안이 넘어가면서부터 정부가 방어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급격히 약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현재 환율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삼성전자는 한 7만 8,800원까지 다시 인전 올라갑니다. 7만 8,800원 7만 8,800원까지 아침에 쭉 빠졌다가 7만 7,800원까지 갔다가 쭉 올라갑니다. 제가 볼 땐 터무니없이 빠지는 것 같거든. 왜냐? 개미들이 팔아요. 개미들이 계속 팔리기 때문에 좀 짓누르는 것 같아요.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개미를 털어내야 돼. 개미 털면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오늘 보니까 장 개시 전에는 8만 전까지도 보이던데 우산주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6만 6,100원, 200원 선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좀 기다리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